자, 어서 들어오세요 아, 볼도로 내가 가는 거야 지금 그러고? 너무 세게 나는데? 넣어 놓으면 불겠지, 뭐 자동적으로 선생님은 덜어먹을 게 있어 아, 뭐? 최고 해 아, 좋다 약국 약국 술 먹고 전화는 드시나? 드시는 분들 좀 하세요, 그냥 네. 이렇게 먹어도 집에서 먹어도 괜찮아. 가성비도 좋고. 해먹는데 신경 써요. 자, 오뎅국 해먹어야겠다. 그래, 오뎅국 해먹어. 아침에 가서? 일단 좀 먹고. 끓여놓고 먹어야겠다. 여기 그릇 가져줘. 이건 가네. 어, 이거네. 근데 당근 하나 당한 건가? 아니, 아니. 그냥 꺼내서 먹어. 공물만 하면 깔끔하게. 옆에 가네. 이것도 삼진왕국. 원래 이거 꼬치랑 그냥 탕에 느는 오뎅을 같이 샀는데 우리가 유통기한을 안 보고 산 거야. 근데 다 지난 거더라고. 2월 10일까지. 그래서 다 갖다 준 거지. 그래서 갑자기 떡볶이 먹으니까 몇 개 보자지? 응, 이거 써. 이거 써. 여보 이거 써. 한 번은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뭘로 해가 말려야 되지 않아? 뭘로 해가 말려야 되지 않아? 우리 젓가락처럼. 이거 진짜 꼬싱이야. 꼬싱이 꼬싱. 나무 젓가락 꼬싱?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한 번씩? 우리가 와서 할게. 한 번씩 어떻게 하든지 먹어볼게. 이거 똥구녕 수식이 만개할게. 똥구녕 수식이 만개. 똥구녕 수식이 만개. 오뎅 허골. 이 얘기 좀 크게 해보고. 진짜 할 거야? 허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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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후회전이 이루어. 허헣. 그치. 같이 방송할 수 있을까? 1,600,000 원. 얌전홉.